한국국토정보공사 2만 261제곱미터로 늘릴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게임기구의 수도 테이블이 200대에서 250대로 머신의 경우에는 1360대에서 1610대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외국인에 대해서 규정도 바뀌게 되는데요. 전용 존의 이용 대상이 역시 기존 외국인, 그러니까 시민권자로만 해당이 됐었는데 이제는 영주권자까지 확대가 되고요. 베팅의 한도도 최대 한도가 3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호재성 공시를 전환하게 된 오늘장의 흐름, 일단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달 초에 바닥 찍고 13,330원에서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급락했을 때 이전 상태를 훨씬 더 상위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호재까지 만나게 되니까 흐름이 더 좋습니다. 장초만 부터 가파르게 상승입니다. 오늘장 보시면 전장 대비 무려 8%를 뛰어가고 있습니다. 1만 8천원을 향해서 가는 모습, 17,76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주, 코렁 글로벌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80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어제 장을 마치고 전해진 내용인데, 이번 계약은 시흥, 인천지역의 전기공급시설의 전력구공사 공급계약입니다. 계약기간은 2024년 10월 4일부터 2027년 10월 3일까지고요.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는 3.03% 규모입니다. 그럼 곧바로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1만 6천원대로, 그리고 지난달에는 바로 1만 3천원대까지 이렇게 한 번씩 튀어오르기도 했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만원대가 위태로워졌었죠. 그런데 오늘장 주가 일단은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큰 폭까지는 아니고요. 전장 대비 1.3%대에 올리면서 현재는 1만 2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2차전지, 양극재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전해진 내용인데, 세계 최대의 코발트 생산기업인 중국 화이오코발트와 경북 포항에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전구체 합작공작을 짓기로 한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에 MOU를 맺으면서 내놨던 투자 계획이었는데, 사측에서는 전기차, 캐즘 등을 고려를 해서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시간의 거리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그럼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신저가 기록이 나왔죠. 19만 5,500원 딛고, 가파라게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대로 20% 이상 반등해 주면서 주가를 25만 원 부분까지 끌어올렸는데, 일단 오늘 장, 장 초반의 주가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3% 넘게 빠지다가 다시 또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은 낙폭 상당히 줄였죠. 0.6% 내리는데 그치고 있고요. 현재 24만 원 근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주입니다.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는 지난 8월 진행된 임시주총에서 설립 예정인 자회사 두 곳이죠. NCQA와 NCIDS의 분할 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결과를 어제 장마치고 공신을 한 겁니다. 당시 자회사 분할에 반대 의사를 표한,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한 주식이죠. 37만 8,434주를 주당 19만 3,636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총 매수대금의 규모는요. 727억 원 규모가 되겠고 이를 모두 자사주로 취득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M&A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분할에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텐데 이어서 주가 흐름까지도 보겠습니다. 여전히 주가 흐름은 좀 부진합니다. 20만 원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의 주가, 일단 전장 대비에서는 올려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42%를 끌어올리면서 현재는 18만 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그룹에서 환경사업에 특화된 회사죠. 에코프로 HN입니다. 2,001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어제 장마금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은 시설 자금 1,700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 301억 원으로 전해졌고요. 예정 발행가는 3만 5,300원으로 확정 예정일은 오는 11월 29일, 그리고 신주배정의 기준일은 오는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곧바로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고점 대비해서 3월 고점이었죠. 반토막이 더 나있었던 주가의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공시가 전해지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가 뜨게 됐고요. 오늘 장초반부터 갭으로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전히 두 자릿수 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크게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장 대비 무려 12%가량이 뚝 떨어지면서 교재는 4만 원도 위태롭습니다. 4만 2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 브리프였습니다.